이런 거 안 돼, 안 돼. 쉬프트만 쓰고 날아와, 나한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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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힐딱, 힐딱이, 힐딱이 무슨 말이야, 힐딱? 아, 힐러 다까리. 빠세. 나 이거 파네 잘해, 파네 잘해. 나만 쫓아와. 아, 여기 메르시 덕인데? 아, 여기 메르시 좋아, 메르시 좋아. 나 쫓아와. 파르시 짱이야, 파르시. 여긴 파르시야. 아, 아, 했네. 아, 나. 으음. 아, 여자. 아, 좋아. 어, 나 이쪽, 이쪽 진영 오랜만에. 어, 그러네. 맨날 저쪽 진영만. 맨날 반대, 어, 맨날 반대쪽 했으면 안 돼. 가자. 호도. 저 로도, 저 메이 있나? 레이 있네. 어디? 괜지 왜 저기까지 가서 죽을라면서? 따랐다. 다 따랐다. 어휴, 승호 죽었다. 어디서? 근데 적 진영이 어디야? 저기야? 어. 날아다니니까 방향 감각을 잃었어. 어. 뒤에 리퍼. 아, 야, 이거. 아, 이거 힐 해주러 가야되는데? 야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조심해. 리퍼가 새가. aw. 뭘 perfectly bad- 뭐야. 쟤, 왜 벌써 궁 칬어? 세상에. 아니, 나 다했어. 하늘 나는 거 하늘 나는 걸 다했어. 그런 걸 밀어줬어야지. 카샤. 왜 голос은 아 근데 이게 뭐지 파르쉬 하면 다른 애들 힐을 못 줘 아 죽었어 그런 걸 보고 이제 힐로 쓰라고 내려갔다 와 그러면 나 힐 주다 아 리퍼가 너무 쎄다 리퍼가 왜 저렇게 쎄지 공 한 번 있어 나 공 나 공은 아 저 공 쎄다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옆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왔다 왔다 어 똥쪽 뿌시죠 우리 옆으로 가자 옆으로 아 리퍼 궁이 똥이야 나 죽지 않아 이거 아닙니까? 어 리퍼 죽었으니까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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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네 소주 잡았어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주씨가 아마 뒤로 올 거야 나 위에 리퍼 뒤로 온다 아 나 죽었어 어 리퍼 왜 이렇게 잘 쏴 어 리퍼 왜 이렇게 잘 쏴 아 내가 메이 할까 메이 하면 메이나 로도가 리퍼 잡기 좋은 거 이거 아마 또 리퍼 궁 또 찼을 거야 나 여기까지 풀자 나왔어 니퍼 어 리퍼가 지금 노.. 귀에 노리고 있어 귀에 노리고 있어 어 죽었다 잠깐만 나 또 올라가는 게 없어 잠깐만 나 또 올라가는 게 없어 박들자 아나 잡고 어 아나 잡았다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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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렸어 이게 궁 쓴다 리퍼 궁 쓰러 왔다 어 궁 쓰러 왔어 개 피해다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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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쓸 거야 어 메이 떨어졌어 내가 떨어뜨렸어 메이 떨어뜨렸어 어 파 하나 떨어뜨렸어 잘했어 잘했어 메이 궁각이었는데 어 메이 궁각이었는데 어 궁각이었는데 어디 가지야 하는데 떨어지고 있어 얘가 나 그래서 루시우 밤인 줄 알았는데 헤헤헤 어 그냥 비비로 온 걸 수도 있어 이게 궁을 쓰고 쉬프트를 눌렀을 텐데 맞아 맞아 근데 아까 내가 한 번 밀어가지고 또 애가 당황해서 뭐 쓸 수도 있어 흐흫 근데 어 없었던 거 같아 또 지련던 예이식 다 쐈다 여기 관리가 안 되지 이거 아 어 겐지다 어 메릿이다 어 살려줘 살려줘 저기 리퍼 없어졌다 야 오른쪽 왼쪽 왼쪽 일로와 일로와 내가 글로 갈게 어 야 메이 로드 오고 도와주러 가야돼 헛떡 어 나 죽었어 뒤에 맥크리에 헌떡 아니 아니 루시아 뒤에 맥크리 있어 뒤에 맥크리 있어 루시아 네 맥크리를 바꿨다 맥크리 힐 받고 있어 맥크리 잡았나? 맥크리 잡았나? 아 쿵 온 아 쿵 온 어 서경 아이고 스무 죽었어 아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아 이거 뭐야 어디가 있는 아 메이가 왜 어 나 갱지한테 죽었어 아 그 너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아예 이동이 안돼 실수 안다 아예 아예 시압 밖에있으니까 아아아아아아 아예 시압 밖에있으니까 시압 밖에있어서 말했지 그냥 윈도 윈선 윈선 좋다 아아 나 자꾸 죽어 밑에서 애들이나 때면 저 살았다 어 그거 맞았는데? 엄청 응 좋아 잘 잘 막았다 저 맥크리 난 요주하면 좀 대구 위쪽에 아나가 있었는데 어디있냐 팔아 왜 못 찾겠지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어 온다 누구 온다 어 겐지 또 앞에 서기다 나 나 나 아 잠깐만 서기야 나 죽겠다 서기야 나 죽겠다 망했어 나 했어 아 아 내 뒤에 솔저했어 아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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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살할 사람이 없어 내 입구에 있네 거점에 아 무시해 무시하고 거점 들어가 어 무시하고 거점 들어가 어차피 그러면 5대6이야 아 죽겄다 나 비빌라 위에서 비빈다 야 야 메르시 메르시 혼자 있어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 개핀데 잡아줘 잡았다 잡았다 야식 아 나 죽었어 우리 팀 없어? 우리 팀 있어? 아우 어 한 번 써주고 나 궁 빠진거 아니까 아마 쟤들 궁 쓸 수도 있어 또 왔다 메르시 잡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뒤에 솔저 왔어 솔저 솔저 궁 겐지도 궁 한번 쓸 것 같은데 와이씨 솔저 잡았고 솔저 잡았고 운디 피 한 번만 감사합니다 아직 저기 메르시가 궁이 있는새로 올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겐지 간본다 겐지 간본다 겐지 궁 썼다 나 위로 올라왔어 나 위로 올라왔어 나 위로 올라왔어 나도 올라왔어 아 죽었어 궁 몇인? 내 일신? 솔이 궁 몇이야? 97 99 지금 어우 좋은 타이밍이다 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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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7 구 뭐야 궁궁 퍼센트 97 아 리퍼 잘하더라 나도 리퍼 잘하네 아 얘 진짜 잘하더라고 여기서 여기서 아 이때 얘가 연료가 없어가지고 내려왔어 열 수가 연료가 없어서 내려왔어 연료가 없었어 에르신 덤으로 덤으로 같이 내려왔어 그니까 내가 연료가 없었어 어 엇 삼돌이 돋고 레즈 돋고 레즈 돋고 안 좋은 말 애들한테 그렇게 쓰지마 멍청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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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